자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인겸현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게이오니 저택 네 오늘은 아오니 저택을 한번 네 게이오니로 바꿔보았는데요 네 앙 기모띠 자 자 오늘 그럼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잠시만요 아일 속이 꺼졌는데 아 일단 전화할 걸 갑자기 꺼져 나요 네 왜 꺼지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알송달송 입니다 와 아 아 아 아 아 자 얘기 역시 샘스쟁이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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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네 오늘 시작해보겠구요 오늘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야님 김미야님 엉덩이를 맡고싶나 아우 느끼는 김미야 자 그리고 오늘 이수거님이 오늘 게이오니의 빌리오니를 역할을 맡아주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극협 뭐야 시작도 안했는데 현재 타감이 맞어 네 오늘 빌리오니를 맡아주실거에요 빌리수건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아 그리고 쟤덩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쟤덩이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오늘 저다 방송하기 싫어요 아씨 아 꿀봐 왜 아 왜요 하하하하 네 오늘 쟤덩이 모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좀 같이 탈출해보아요 아 꺼져요 하하하하 야 야 그리고 홍게님 안녕하세요 홍게님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장님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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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조심하라고 밤에 아 가 아 네 네 질문자시잖아 예 예 와 다시 날아가 보아요 네 어쨌든 오늘 이 멤버진과 함께 오늘 빌리온이를 피해서 비밀번호를 찾고 여길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실 때 엔딩이 있습니다 엔딩이 굉장히 막장 스토리이기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한번 출발해보죠 출발하자 야~~ 야~~ 와~~~ 도망가 야 칼먹고 가야해 이거 예 먼부러 가자 안녕 야 꼭 오래 살아나 오늘은 어 죽지마 야 죽지마 오케이 아 들리세요? 아 들립니다 이기맨님 이 저택 위험해 보입니다 왜죠? 이 저택 안좋은 냄새가 나요 살 냄새가 더럽게 납니다 남자들의 땀냄새가 납니다 이럴수가 들어가지 않는게 좋을것같아요 으아하하하하하 으아악 이 저택 잠깐만 이기맨님 잠깐만 이기맨님 이냄새였던것 같습니다 으아악 이냄새였구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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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게임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저택 안에서 비밀번에 내자리를 찾고 비밀번에 내자리를 탈출구에서 입력하신 후에 탈출해서 탈출구로 도망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누구야 누구 스믹이야 어 어 이거 뭐야 위인 누구야 이거 경찰서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접니다 죄송합니다 야야야 왜 경찰서 소리가 나 오늘 너무 흥분한다 뭐지 그만 하하하하하하 개인특집을 한다길래 하하하하 이 자싹 무서운 녀석이었구만 야야 일단은 이거 아이템 먹어 이 쪽으로 오고 있대요, 형. 이 쪽으로 오고 있대요. 알았어, 알았어. 오오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싫어! 아, 싫어! 진짜 싫어! 아, 좋은 냄새나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더해줘, 더! 여기도, 여기도! 엉, 엉덩이도! 안 돼, 야! 그만둬! 안 돼! 형님! 형님, 형님! 아주 좋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도망쳐야 돼! 이제 잡혀서 끝장일 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형님! 저도 모르게 그만! 이게, 이게, 너무, 너무, 아! 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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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있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가자고! 지금이라도 성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진심! 이곳에 있다 변해버리면 안 돼! 야! 야! 저기 봐봐! 야! 야! 가만히 있어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야! 정말 맞지! 야! 축축하기! 축축하기 젖은 것 봐! 이것 봐! 전 뭐라구요! 아니! 어? 이쪽으로! 네! 숨을 쉬다, 얼른! 우리라도 멀쩡해! 멀쩡히 살아남아야 돼요, 이거! 나는 성질질성을 지키고 싶다고! 저도요! 난 여자를 좋아해! 뭐야? 야! 온다! 야 ant! 야! 뛰어! 야! 그 짱이야! 빨리 뛰어! 허허허허헛 맨 2층에 맨 2층? 알겠어요 바꿔야겠어 죽으면 게이가 되는걸로 그래서 사람을 잡는걸로 컨셉을 바꾸겠습니다 형 형 어디계세요? 두명이 어딘가 왕머리를 끼세요 여기 어딘 계신거 같은데 영영맨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어디계세요? 저 맨 위입니다 어? 가까이 있는거 같은데 맨 위 가까이 있지않아요? 어디? 맨이 맨이라고 맨 위 맨 위? 어 저도 맨 위인데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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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라와 야 나 좋은데로 알고 있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나 좀 돌아 저거 이상한 소리가 환청이 들립니다 어? 비밀번호 아니에요? 어? 아냐 이거 이거 비밀번호네 어? 야 나 여기 통로가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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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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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떻게 넘어갔어요? 아 아 야 빨리 넘어 빨리 넘어 빨리 넘어 안돼 끝장이야 너무 빠르잖아 너무 빠를데 야 진두가 그렇게 빨라서는 안돼 위험해 위험해 하 이야 좀 있다 어! 어? 어?! 미안해!! 신 stressed 미안해x2 야! ut.. 야 thirsty 미안해 나 강아가! 어이! 너가 뺐다고... 야! 오지마 진짜 야 야... 진짜.. 오지말라 했어 내가! 야 진짜 오지말라 했어! 야SHOT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이!!! 이 자식이.. 오지마!!!! 진짜 오지마.... 야!! esta enough 어렵지 않아 아!!! 아까 그렇게irs 볼fil 氣ици아 نا 같넭 이 길이 아.. 각각이 워버스에요? 각각이 워버스에요? 음! 달콤하네요 음! 달콤하네요 이게 겨달픈 비명소리가 아주 없지만 으아아아아아악 야! 기분이 이상해 으악 와 도망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흐핳핳핳핳핳하ㅣ 땡큐서 청취 황 아 족족하게 누가 족》 빛 넌 빛을 하지라 촉촉한 맛을 느낄 수 있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되게 잘했어요 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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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검엔 spy 엎드려 봐 왜 왜 왜 왜 왜 엎드려 엎드려 왜? 왜? cadence 어 여기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공격적인 플랜을 좋아합니다 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자편ө장이야 진짜 달콤한냄새 어딘가있어 으아아아아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야 보면서 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뭐 야 뭐하는 난 이제 정체성을 깨달았다 야 뭔소리야 야야야야야 홍게 너 너 안죽었잖아 안죽었지 근데 왜 그래 그들의 따뜻한 감축이 필요해 인겸해님 인겸해님 저 이 복장으로 속였어요 어디있어 속인거에요 저 녀석은 저 녀석은 이런 복장에 넘어가더라구요 니가 여자인줄 알았구만 그렇습니다 관심 따위 없겠지 예 저도 지금 힘들지만 억지로 이러고 있는겁니다 녀석이 왔어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꽂혀볼게요 아우 반가워 친구 어어 잠깐 이쪽으로 말해줄래 중성적인 목소리 도망가오 빨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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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미줄 깔아 거미줄 내가 너무 좋아 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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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와 정말로 내가 졌니 너무 좋아 좋았어 안되겠어 나 뛰어 아니야 나 뛰어 나 뛰어 야 라정 어 나 어디야 야 나 맨 아래 맨 아래 아 아 아 아 아 넌 틀렸어 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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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이따 비밀번호 찾아야되는데 비밀번호 없어 어 리치기검 좋아 야 라정 너 비밀번호 찾았어? 못찾았다 못찾았다 야 비밀번호 찾아봐 빨리 나가자고 여기 너무 위험한것이야 아 아 멀미포션 좋아 흠 실명 안좋아 흠 흠 흠 실명 안좋아 흠 오케이 필요없죠 어 기가 아 아 투명하 오우 개꿀 개꿀 조각 좋아 좋아 신속 포션 어 아 탈출구 탈출구 여기가 탈출구 좋고 라자아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깜찍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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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히먼 아직 첫 번째 어? 첫번째 건? 응 혹시 첫번째 건 아니겠지? 근처에 있어 형! 형! 뛰었어? 형 뛰어! 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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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건빛으로 걸었어!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야! 에이보이들! 자네들이 좋아하는 걸 들고 와! 바로 게이크지! 게이크라니! 으아아아악! 게이크를 들고 다니! 저거 먹으면! 반드시 먹어보라고! 저걸 먹으면 아무래도 게이가 될 거야! 먹지마! 먹지마! 저거는 게이크가 아니하여! 게이크여! 게이크여! 반드시 먹어보면 어떨거지? 게이크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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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문 좀 빨리! 아하! 빨리 열어줘! 아하! 아하! 개 무서워! 무서운 놈이야! 아하! 아하! 이 고통스러운 땀냄새! 아하! 아하! 날 눈부시게 만들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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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근처에 만진 맛있는 것들이 있어! 점점! 그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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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 가자!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오오! 야! 온다 온다! 야야야야! 빨리 도망아! 빨리 도망아! 블루! bright- 말라진아! 오오! insert slavery 아하 거기에 가만히 있어 뭘 아하 아으 ر 성적이 깨달았어 라장이 저요 이겸님 네? 어디 계세요? 다 어디에요 지금? 조용히 말해 어디야 어디? 조용히 말하라고 어디야 1층 장롱 1층 장롱 갈게요 조심히 기다려 오케이 잠깐만요 빨리 가 지렸어 나 한 번 더 이겸한테 갚아질 것 같아 어어 어디 있지? 어디있어? 어디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 accepts 아가 Weg Oh Krug Oh Hey booi 완전 맛있어 다시 먹어볼게요 다시 먹어볼게요 에이 보이 걱정마고 이걸 한번 먹어봐 계란 두 개 뼈 하나야 아주 맛있는 것이지 한 번 맛보게 되면 멈출 수 없지 이따가 또 보자 그 자를 놔줘 그 자를 놔줘 혹시 그게 보이프렌드? 내가 짊어진 짐이다 그 자를 놔주고 날 탐해라 참을 수 없는 목소리군 그 자를 버려줘 이제 날 놔줘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나 잠깐 잠깐 그러면 시간을 줘 아니 두 명이서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냐고 시간을 줘 잠깐 형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이면 얘기해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아니 한 방에 남자가 두 명이나 들어갔어 근데 우리 둘이야 우리 대책 회의를 합시다 저한테 밀치기 검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형이 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엔더 진주가 두 개나 있는데요 엔더? 예 엔더 진두가? 예 엔더 불알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에 가버렸어 가버렸어 가버렸어요? 형 그러면 저한테 있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나갑시다 그래 좋아 그러면 저한테 그게 있거든 신속 포션 어 어 형 신속 포션 자 이것과 좋아 이걸 형에게 드리겠습니다 좋아 이것도 드릴테니 한번 잘 나가보세요 그래 좋았어 그리고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병죽어 약죽이 빌보를 못 찾았냐 그때 저 앞자리 8이요 오케이 대충 그리고 이노맨 그 아이템 내가 왜 준 줄 알아? 왜 줬는데? 아 나 형을 위해 고기방패가 되도록 했어 얼른 도망가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어 어 어 야 날 날 탐해라 이 자식들아 혼자 먹이 탐해 그냥 질거라 생각하고 질거라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겠나 야 빨리 도망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감당할 수 있지롱 어 좋아 좋아 어 어 오 잠깐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타임 타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타임 타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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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개이크잖아... 안돼!!! 녀석들의 위치를 금방 발견할거야 어? 어떻게 들어가 여기...